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의 추석상도 걱정이지만 그래도 이때만큼은 마음 나누시는 분들 많으시죠. 앞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관련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올해는 장애인 생산품으로 보다 의미 있는 마음 나누기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